위즈믹 스튜디오 보면서 함께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실거에요. 얘가 와이더 플래닛이 어마어마하죠. 여기 이정재가 최대 주주되면서 한동훈과 함께 엮이면서 해서 위즈믹 스튜디오는 와이더 플래닛의 지분을 들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같이 부각을 받고 하고 있는데 지금 와이더 플래닛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나마 좀 덜 오른 위즈믹을 사시는 분들이 아마 지금 들어가는 분들이지 않을까 하는데 문제는 얘들이 와이더는 아니에요. 사실상 가장 큰 부각을 받네 엮여있다 한들 얘만큼의 상승을 기대하는 건 당연히 어렵겠죠.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얘가 오를 거냐 말 거냐. 자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게 와이더를 살 거냐 위즈믹을 살 거냐 이거에서 나눈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와이더를 사실분들은 분명히 이제 하락하면 완전 급락이겠죠. 점상을 찍은 만큼 점한가를 찍을 수도 있어요. 오른폭이 있으면은 하락폭도 이게 좀 다 비례돼서 다 되기 때문에 결국 문제는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되냐. 원래 이 녀석들의 제자리는요. 딱 여기에요. 지금 원래. 원래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천원 선까지는 굳이 한동원이 아니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녀석들이고 그리고 얘들도 회사가 생각보다 커요.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내려온 것처럼 보이더라도 시가총에 7천억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수급을 한번 바라볼 때 지금 투신에서 어마어마한 양을 던졌죠. 더 이상 이 녀석들이 급등이나 수익률 면으로 봤을 때는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기타 법인도 많이 팔았어요. 거의 여기서 매집을 진행한 애들이 여기서 다 팔았다는 얘기에요. 지금. 또 이제 개인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매수를 했고. 지금 이제 세력들도 다 이제 거의 물량은 대부분 던졌죠. 수급만 봐도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아는데 이제 위지위기 쪽 강한 더 강한 뭔가 또 재료가 필요해요. 이 입장에서는 더 강한 재료가 필요한데 우선 얘들이 이제 컨텐츠를 하는 애들이잖아요. 이제 뭐 이전에 올랐을 때 뭐 승리요 뭐 뮬란 마녀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대작을 하나 좀 출시를 하면은 많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살면 알아서 오를 놈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이정재랑 한동훈 관련으로 보다는 이제 위지윽 자체로 재료로 이제 봐서 승구를 봐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뭐 어려운 그렇게 종목은 아니에요. 현재 상태에서. 올랐지만은 어차피 이 정도의 반납보고 이미 다 됐고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현재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눌림목이 분명히 여기까지는 와요. 거의 한 3500대까지는 눌림목이 올 겁니다. 그런데 3500이 뚫리면은 좀 놔줘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길게 보자고 하면은 3400원. 조금 더 길게 보고 다 같이 통일할게요. 3400원만 안 뚫리면은 이지윽 스튜디오는 무조건 홀링을 해야 됩니다. 언제 오를지도 모르는 녀석이고 이런 차트도 생각보다 잘 나오는 녀석이기 때문에 들고 있는 걸로 하시고. 그런데 목표가는 우리가 어떻게 잡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7000원까지는 무상하게 올라갈 거라고. 한동훈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목표가와 손적가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대응 전략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게 가장 이 대응 전략을 짤 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평당가예요. 평당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대응 전략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평당가별 대응 전략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건데 또 막상 일단은 목표가, 손적가 설정했어요. 근처 가면은 여러분들 머뭇거립니다. 기회를 놓친 경우가 정말 많아요. 진짜. 그리고 영상 안에서 제가 100% 정보를 오픈하지 못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민감한 정보도 있고 또 제가 문제는 영상에서 다 말해버리면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정보는 제가 좀 비공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불가피하게 이렇게 다 못 알려드린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한 분들께는 제가 따로 알려드릴 겁니다. 따로 알려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평당가에 대한 대응 전략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지에 제가 전화번호 오픈해둘게요. 개인 번호. 여기에다가 간단히 위즈윅 스튜디오라고 적으신 다음에 평당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위즈윅 평당가를 적어서 저에게 문자 간단히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답장으로 위즈윅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 그다음에 여러분들 평당가에 맞는 대응 전략을 답장으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런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평당가별 대응 전략 그다음에 위즈윅 스튜디오 정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고 이것만 알아도 충분히 매매하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주식이란 걸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모르는 내용이 정말로 많아요. 지금부터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다들 주식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우리가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 정말로 단순해요. 정말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3프로 TV 뭐 선대인 매경 뭐 이런 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뭐 삼성전자나 뭐 네이버 이런 거 뭐 좋다고 하고 하는데 이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구는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 원에서 100만 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보라울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근데 이게 맞아버리면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이 나게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아요. 실제로 들어가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은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이게 너무 많잖아요.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보면은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 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 원, 200만 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오는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밑에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벌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이게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것도 없는 재무재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때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부를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모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냥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그냥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아는 정보 주식 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이제 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이제 소액으로 점점 하다보면은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도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신 마련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